진짜 나를 찾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예요. 애고도 나고 참나도 납니다. 다 난데 참나, 시공을 초월한 나예요. 우주적인 나. 시공 없는 나가 있고 시공 안에 있는 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하시는 거는 그냥 납니다. 나. 명상을 해서 누굴 만나나요? 시공을 너머의 나. 지금 살아가면서 시공 안에서 나를 가지고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우주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모든 거는 나가 묻어 있습니다. 왜? 내가 본 거고 내가 들은 거고 내가 만난 거고 내가 느낀 거죠. 나 없이는 여러분 경험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이 현상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걸 통틀어 왜 애고의 세계라고 하냐면 다 애고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 너머서의 세계는요. 애고 너머의 진짜 내가 존재하는 세계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서도 찾아내셔야 될 게 이게 여러분의 혼이고 이게 여러분의 영이에요. 영혼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혼으로 다 경험합니다. 뭐든지 보고 듣고. 아무리 여러분 과학은 객관적인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도. 내가 그 물질을 만나고 내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런 법칙이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의 작업이에요. 다. 모든 게. 존재하는 모든 건 영혼의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걸 모르고는 우주 문제를 못 푸는구나. 이게 옛날 어른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다 내가 하네.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절에 가셔서 넌 누구냐. 사실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보다는 내가 이렇게 시험을 붙을 수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벌지. 연애는 잘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너는 누구냐. 그럼 안 하다. 그런데 왜 너는 누구냐가 중요하냐면요. 나로 인해 지금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내면 우주의 근원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나는 누구냐 라는 화두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먹고 할 때 그냥 이먹고 하라고 하죠. 이먹고가 나는 누구냐거든요. 이먹고 이건 뭔가. 성철 선생님이나 누구나 이먹고 하도 가르치는 분 다 같아요. 이걸 붙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끌고 다니는 이건 뭔가. 이걸 이렇게 물으라고 해요. 그게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인 이건 뭔가. 이거예요. 그 나는 뭔가. 이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나는 내가 알겠는데 그 경험한 나가 어서 왔나. 진짜 나는 누군가. 내가 God prawdballs. 내가 시간을 잃었을 때. agua